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주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보링했습니다. 어제 FOMC 미팅 지난 미팅에 의사 룩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호기시한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일부 위원들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이 FOMC 미팅의 의사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이 부분은 모든 참가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했다. 따라서 지금 이미 한 10번이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지금 경제가 받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정말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있는지 노동시장은 좀 식은 모습을 보일런지 수치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며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요. 가장 먼저 다음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Fed Watch를 보시면요. 다음 미팅은 이제 한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7월 26일 날 다음 FOMC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5%에서 5.25%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11.3%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의 포기한 거죠. 이제 시장에서도요. 0.25%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의 90% 가까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요. 이 수치가 한 52%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한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추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요.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AAII 설문조사 따끈따끈한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설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더니요.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46.4%가 미국 증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승 추세를 지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24.5%만이 주시장의 하락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치가 37.5%인 것을 생각하면요. 46.4%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지나치게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 탐욕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아직까지도 80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요. 굉장히 좀 뽀모에 몰려 있다. 시장이 급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참여자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7월 6일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이 지금 0.2% 정도 떨어졌는데요. 따라서 거의 횡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전스는 마이너스 0.38 그리고 나수닥이 0.18%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월프 스피드가 11.02% 올라갔고요. 아이온큐가 5%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플러스 4.50, 메르카도 리블의 플러스 4.49, 루이비안 플러스 4.45, 스퀘어 플러스 4.18, 버진 갤럭틱 플러스 3.71.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올라간 종목이 훨씬 많죠. 메타는 플러스 2.92, 구글이 플러스 1.72, 넷플릭스 플러스 1.01, 테슬라 플러스 0.95, 아마존 플러스 0.1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05. 반면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은 소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S&P500을 보면 소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낫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해크주들 위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여러분들께 조금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월프스피드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는 월프스피드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11%나 폭등을 했죠. 그럴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월프스피드에서 잠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온세미컨덕터에 투자하는 이유, 투자의 논리는요.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의 수요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이제 실리콘에다가 카바이드를 합성한 거죠. 실리콘은 이제 원래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는요.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SIC라고 부르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온세미컨덕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 따르면 이 6개의 대표적인 SIC,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온세미컨덕터는 5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4위는 지금 롬이라는 기업이고요. 3위는 월프스피드, 그리고 2위는 임페니언입니다. 임페니언이라는 기업은 독일 기업이고요. 그리고 1위를 보시면 ST마이크로가 있는데요. ST마이크로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따라서 두 기업은 지금 유럽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 쪽에는 지금 월프스피드,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매출의 성장을 보시면요. 자, 지금 ST마이크로가 55%, 임페니언이 126%, 월프스피드가 53%고요. 온세미컨덕터 역시 43%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기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자, 지금 SIC, 실리콘 카발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 건지 예측한 리포트인데요. 자, 요레 디벨리먼트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에 지금 이 시장의 규모는요. 1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가까운 미래, 2027년을 보시면 무려 6.3빌리언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 얘기는요. 6년 만에 시장의 규모가 6배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년 매년 34%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지내고 있는 시장이 실리콘 카발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요.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 왜 월프스피드의 주가가 이렇게 11%나 급등했는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르네사스라는 기업 그리고 월프스피드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문적인 부분은요. 두 기업의 계약 기간입니다. 10년짜리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실리콘 카발드, 전력 반도체 공급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르네사스라는 기업은 이제 일본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기업이 지금 월프스피드의 SIC를 이용하기 위해서 독점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2빌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20억 달러짜리 계약이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자, 뒤에 디포짓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보증금만 2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양의 SIC를 지금 월프스피드가 르네사스한테 제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이쪽 시장이 규모가 대단하다. 잠재력이 대단한 시장이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전력 반도체의 최강자 이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자,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전기자동차는 더 이상 꿈이 아니죠.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까지 이제 침투율이 뭐 5%, 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테크놀리지는요. 전기자동차 말고 하나가 최근에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역시도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고요.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죠. 따라서 정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어떤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이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가의 말씀을 좀 조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캠피셔가 등장을 하는데요. 빌리어내어, 억만장자 캠피셔가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AI 주식 두 개를 우리한테 추천해 준다. 간접적으로 추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캠피셔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인공지능 관련 주는 어떤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죠. 자, AI가 계속해서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들어서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 AI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벌써 몇몇 투자자들은요. 머머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머머링은 뭐냐면요.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 쪽에 버블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자, 과연 인공지능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기회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대한 캠피셔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번 기사의 취지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억만장자인 캠피셔가 인정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냐면요. 그라운드 플로우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바닥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꼭대기냐, 아니면 중간쯤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라운드 플로우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저가를 매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I 트렌드가 나타난 지 이미 한참이 됐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캠피셔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버블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캠피셔가 믿기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이끌고 있다. 메가테크 기업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가테크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퀄리티의 성장이다. 그 얘기는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022년, 작년에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거기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요. 퀄리티, 기업의 가치가 성장했다. 세 번째는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버블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AI 한 가지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 실체가 있는 그런 반등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기를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좀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거죠. 스타트업 기업들 따라서 실체가 없는 꿈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빅가이다,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기업도 있고, 뭐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죠. 데이터 분석 기업, 이거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 플레이크도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설칭, 검색 엔진을 가진 기업, 구글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폴 포지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F1 같은 자동차 경주 대회를 보면 일렬로 줄을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동차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자동차는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죠. 폴 포지션이 그겁니다. 폴 때 바로 앞에 있는, 따라서 굉장히 좀 선점하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선두주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셔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인베스팅, 따라서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자들은요. 하이 퀄리티 그로스 스톡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러한 성장에 동력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으면, 그런 주식은 찾아서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러한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캠피셔의 주옥과 같은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항상 아쉽죠. 왜냐하면, 아, 좋은 조언이긴 한데,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캠피셔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캠피셔는요. 정말로 탑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정말로 AI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요. 일단 캠피셔가 투자하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을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이름은 CRM입니다. 바로 세일즈포스죠. 자, 세일즈포스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요. 1,400만 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투자 자금은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네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개수가 무려 천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금액으로는 42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기업에 상당히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과연 이 두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지금 캠피셔가 운영하고 있는 피셔 애셋 매니지먼트 홀딩즈가 가지고 있는 탑50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탑11을 보고 계십니다. 자,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의 이름은 애플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22%를 애플이 담당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지난 분기에 12.57%를 줄였습니다. 12%면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4.27%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자, 지난 분기에 오히려 13% 감소시킨 거죠. 자, 그리고 4위를 보시면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2.65%, 1.15% 정도 주식을 더 샀고요. 자, 아마존이 5위입니다. 2.59%, 18%나 주식의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망이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ASML이 1.95%, 자, 세일즈포스가 여기 나오네요. 1.7%, 엔비디아 1.69%, AMD가 1.56%, 홈디포 1.5%, 마지막으로 타이완 세미컨덕터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의 면모를 좀 보면요. 실제로 캠피션은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정말 우려한 기업,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대부분 투자자금을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는 캠피션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엿봤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요. 실제로 그가 조언하는 대로 우량 기업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들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투자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딱 두 가지만 인공지능 수혜주를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잠재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인공지능 수혜주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드부시 시큐리티가 지금 믿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닝하고 있다, 얻고 있다는 거거든요.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AI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AI의 수혜를 지금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은 아마존이죠. AWS가 32%, 그 뒤를 가짝 쫓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23%가 과거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구조가 좀 굳어질 밤 한 했는데요. 자, 이번에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웨드VC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를요. 자, 일단 퍼스트 스텝, 인공지능을 활용한 첫 번째 상품은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그리고 Office 365였습니다. Azure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자, 두 번째 Office 365는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두 달 전에 이제 Office의 코어 파일럿이 등장을 했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Office 365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좀 쉽게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1세대였다. 자, 다음 스텝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채찌 PT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업화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크게 올려줄 잠재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50% 정도의 기업들이 이 서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이 차차 클라우드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굉장히 좀 앰비어블 포지션. 앰비어블은요. 이게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따라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아마존 닷컴의 시장 점유율을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이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요. 이 아마존 AW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AI가 앞장서서 있다. 그리고 AI가 중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애저, 애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죠. 이 클라우드가요. 이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애저 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외드비시의 애널리스트들이 클라우드 체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클라우드 업계의 현황을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봤다는 거죠.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 업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현장 사항을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로 시장 점유율을 AWS에부터 뺏어오고 있다. 이러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금 엄청난 변혁이 그쪽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플을 조인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애플의 티카 총액이 3조 달러로 넘어갔잖아요. 따라서 지금 외드비시에서 보기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3년 초가 되면 따라서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 후가 되면요. 지금 애플을 쫓아갈 것이다. 그 얘기는 이 시가 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드비시는요.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375달러는 비교적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제가 지난주에 런칭한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에 오시면요. 제가 매일 하나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오늘 제가 번역해서 올린 기사 내용이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분석 기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넥스트 리서치라는 전문 투자 기관에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미존 패밀리 멤버십에 잠깐 가입하셨다가 일주일 안에만 취소를 하시면 되거든요. 일주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 콘텐츠가 너무 마음에 드시고 아, 미존 패밀리 멤버십 가입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눌러 앉으셔도 됩니다. 자, 바로 앞에서 이제 외드부시의 전망에 따르면 아마존의 미래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말고도요. 지금 한 기업이 더 걸려 있습니다. 사실 구글 입장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지금 구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채찌피티의 앱 다운로드가 지금 슬롱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지금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AI가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이다. 따라서 테크 쪽에 지금 AI가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오는 것은 맞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채찌피티는요. 구글의 지금 검색 엔진 리더의 역할을 뺏어올 만큼, 챌린지 한 만큼, 도전할 만큼 엄청난 추세는 아니다. 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 뱅크 오브 어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전문가들이 찾은 정보에 따르면요. 앱의 다운로드 수가, 따라서 채찌피티가 이제 런칭한 지 한 두 달 정도가 됐잖아요. 따라서 채찌피티의 앱을 다운로드 받는 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다운로드 받는 수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센서 타워 데이터에서 입수가 된 것 같고요. 자, 채찌피티의 다운로드 수, 아이폰에서만 가능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미국 쪽의 아이폰의 다운로드 수를 보니까요. 자, 지난달에 비해서 38%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빙 앱 같은 경우도, 빙 같은 경우도 이제 채찌피티 챗봇이 들어가 있죠. 자, 빙 앱의 다운로드 수도요. 역시 지난달에 비해서 6월달에 38%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한 그런 평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5월달에는 이제 오픈이 된 그런 날이잖아요. 오픈빨이 있겠죠. 따라서 런칭했을 때 바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다음달 되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 따라서 지금 5월달하고 6월달만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구글이 나오는데요.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작년 대비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2% 이상으로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을 때 구글이 한참 점점을 찍을 때 93%를 넘어가는 것을 자료로 본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92%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40배 시스포인트가 떨어져서 2.8%에 그치고 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따라서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빙 때문에 검색 엔진이 구글의 위상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구글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라지 랭기지 모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 걱정이요. 마켓츠웨어 리스크에서 모네타이제이션 리스크로 변형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주주 입장에서 사실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의 추세를 보니까 이 점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직까지 구글 검색 엔진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대신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상업성입니다. 자, 과연 라지 랭기지 모델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텐데 어느 정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채찌피티의 앱 같은 경우는 5월에 출시를 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오픈빨이 5월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6월에 실적이 감소한 것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아이폰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뱅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믿기로는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이 오픈 AI 앱이 안드로이드에 만약에 이제 열리게 되면요. 추가적인 붐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이 채찌피티 앱이 나타나는 순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뱅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로는요. 자, 이번 달 6월 달이죠. 채찌피티의 방문자 수가요. 지난달에 비해서 5월 달에 비해서 11%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매주 매주 채찌피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한 5,100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5,1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죠. 자, 그런데 이거를요. 구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랑 비교를 해보면 2%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구글 검색 엔진에 이 채찌피티가 경쟁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통해서 구글 주주들은 한시름 놨다. 한숨 돌릴만한 시간이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떠한 추세가 발견되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다시 전기자동차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테슬라가 일본에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떨어뜨린다. 슬래시한다라고 지금 기사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어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로이터통신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두 달 전만 해도요.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시장에서 뭐다고 얘기했냐면 아 테슬라 정말 안 팔리나 보다, 수요가 급락했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주엔과 이제 그 지난 분기의 실적을 발표했죠. 자 그러면서 작년 대비 판매대의 수가 무려 82%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한 거죠. 아 지금 차가 안 팔려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테슬라가 독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치킨게임에 돌입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요. 가격 인하를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가격 인하는요. 로 싱글 디지시니까 꽤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 이하로 소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모델3 그리고 모델Y의 한정된 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3가 이제 일본에서 지금까지 판매한 가격 중에서 가장 어포도블하다, 최저가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일본 쪽에서 많은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모델S 그리고 모델X 같은 경우는요. 프리미엄 브랜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한 가지 기사를 더 보내드리면요. 자 중국의 BYD가 있죠. 지금까지 BYD는요. 중국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중국 전기차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BYD랑 이제 테슬라를 보통 비교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인 반면 BYD는요. 굉장히 저가의 자동차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BYD가 던자 N7이라는 SUV를 출시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모델Y랑 겹치죠. 따라서 같은 시장을 가지고 두 기업이 드디어 경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던자 N7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스포트 유틸리티 비이클이다. 줄여서 우리가 SUV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모델Y랑 같은 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시작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출시된 던자 N7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6가지의 버전이 동시에 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가격대가 좀 크겠죠. 자 지금 위안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30만 1800에서 37만 9800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화로 하면 4만 1000달러에서 한 5만 2000달러 정도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만 3900에서 36만 3900 위안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테슬라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던자 7이 등장을 하면서 과연 BYD가 테슬라의 시장 점위를 뺏어갈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즘 들어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하나인 메타 플랫몸즈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메타입 인스타그램이요. 이번에 트위터 킬러를 런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위터 킬러, 트위터를 죽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트레드를 목요일날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이제 광고성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목요일날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스타그램이 트레드를 런칭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트레드는 이제 트위터랑 경쟁할 만한 숏포스팅 텍스트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화요일날 기사에 따르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구글 플레이 따라서 안드로이드 앱도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애플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가리지 않고요. 이제 이 새로운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제로 틱톡도 미국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가 4G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기업인 이 틱톡을요. 미국에서 금지한다는 그 법안이 상정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예전에 이제 그 틱톡의 경영진이 얘기하기를 미국 사용자의 정보는요. 모두 별도로 관리가 된다. 중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죠. 싱가포르의 서버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의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버즈피드 뉴스에서 보도해 주기를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한 80개나 되는 인터넷 미팅, 내부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부 미팅의 녹취록이 이번에 유출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인플로이들, 따라서 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요. 이 퍼블릭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 데이터, 미국의 틱톡 유저들에 대한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가 가능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에 접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결론은 뻔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결국 틱톡은 미국에서 추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틱톡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위너들은 굉장히 쉐이핑업한다. 그 얘기는요. 메타 플랫폼즈가 비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 세 가지의 소셜메디어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메타 플랫폼즈잖아요. 따라서 이 틱톡의 존재감이 없어진다면 이 세 가지 플랫폼 모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메타 플랫폼즈 입장에서는요. 틱톡이라는 가장 껄끄러운 경쟁 기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트위터에 대악마까지 등장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고의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메타 플랫폼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7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보내드린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자그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 미중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조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g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